얘들아 정보가 어때요? 애쩔어요! Executive Kevin. 수고하셨습니다! 위허서 수고하셨습니다!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. 무언와 검은 잔잔을 받은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꿈에 대한 연복이 넓어진 것 같고요. 꿈에 대해 한 발짝 더 가라갈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줘서 좋은... 자연학과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... 미디어에 대해서 영상 편집, 폭포 편집 이런 거를 계속해서... 좀 더 전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새로운 영화를 할 수 있어서... 이름이 바뀌니까 이미지도 같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... 이런 쪽으로 사고 싶었죠. 시래스 선수의 건강사연결을... 자연재환이 제일 좋아해요. 선생님들이 재밌어요. 성격이 잘 나와요. 살이 많아서 공기가 좋아요.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선생님들이 좋으세요. 시기적인 요리에요. 젤로에 맞게 자격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. 또 다른 학교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알아듣게 하고 갈 수 있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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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